대화 2 사장님, 죄송합니다. 저는 근로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싶은데요. 그래?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수피카는 우리 공장에서 일한 지 3년이 다 되었지? 제 고용을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에서 계속 일하자. 수피카는 우리 공장에서 일한 지 3년이 다 되었지? 제 고용을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에서 계속 일하자. 수피카는 우리 공장에서 일한 지 3년이 다 되었지? 제 고용을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에서 계속 일하자. 안 그래도 사장님께 이야기하려던 참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안 그래도 사장님께 이야기하려던 참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안 그래도 사장님께 이야기하려던 참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내가 내일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제 고용을 신청할게. 모니카도 같이 연장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. 그러면 내가 내일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제 고용을 신청할게. 모니카도 같이 연장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. 그러면 내가 내일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제 고용을 신청할게. 모니카도 같이 연장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. 사장님, 죄송합니다. 저는 근로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싶은데요. 사장님, 죄송합니다. 저는 근로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싶은데요. 사장님, 죄송합니다. 저는 근로계약기간까지만 일하고 싶은데요. 그래?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. 그래?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. 그래?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감사합니다. 사장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